이거 고기 구우면서 숨차기 또 처음이네. 감자도 구운 맛일 것 같아요. 응, 그럼. 고기는 자주 뒤집지 말라고 백정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 제가 채소를 받고 정원 씨가 고기를 맡았거든요. 준아, 봐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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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렇게 익히고, 이렇게 익히고 옆면도 한번 익히고, 이쪽 옆면 한번 익히고. 그렇지. 굉장히 거칠게 익혀야 되는데. 요리하는 새 해가 졌어요. 분위기 좋다. 맛있겠다. 진짜 연인 깨야.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달죠? 진짜 찐뿅이 찐 느낌이야. 맛있어. 음, 무척 건강한 맛이야. 이야, 이거는 진짜. 잘라보자. 아주 맛있게 에이지인데. 최고급 소고기야. 잘라보자. 잘라보자. 와, 저거 거기 진짜 엄청 많아. 이야, 이게 스테이크야, 뭐. 최고급 소고기야. 와, 이게 비주얼은 진짜. 최악인가요? 말이 안 돼. 난 이런 스테이크를 본 적이 없어. 와, 향 죽인다. 죽이요? 냄새나? 장난 아니야. 네. 입이 들어가는 센스. 안 돼. 이거 다들 맛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거 진짜 맛있어. 오, 봉 반응도 진짜. 최고치입니다. 이게 저희 최고치.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게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이거 다들 맛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건 진짜 맛있어. 와, 이거 먹으니까 앞에 먹던 거 다시 못 먹겠어. 이게 마지막에 먹겠지. 와, 정말 정답적이야. 좋아. 와인이 어제 먹을 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요셰미티에서 이렇게 야외 캠핑을 할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냐고. 할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거는 잡수정도 못했을 걸, 유명해서. 진짜 좋은 경험하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 요셰미티한테 미국식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부어보자, 좋아. 진짜 예술. 아! 아! 저것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 영화 이런 데 보면 모나쿨에다가 하얀 거 이렇게 구워 먹잖아. 그렇게 껴가지고. 네. 아, 맛있다. 저렇게 나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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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 야, 가래떡 아니야? 거의 비주얼이 가래떡인데? 나도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되지? 오, 이게 뭐가 서있어. 이런 자체입니다. 아, 같은 마작 혹은 캠초 자켓. 우와, 대박. 이야, 아, 아삭다삭. 우와, 이게 대박이다. 이게 최고치예요. 밀크에서 이게 제일 맛있어! 리액션 제일 좋은데요? 밀크에서 이게 제일 맛있어. 아 진짜야. 잠깐만요. 처음 느껴보는 맛이야. 나 이거 집에서 맨날 구워 먹어야겠다.